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전회장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아주 좋아하고 있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주 미쳐서 지금 3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런 응원과 댓글, 메시지, 좋아요. 하여튼 이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요즘 좀 아쉬운 게 뭐냐. 아직까지도 댓글을 많이 안 달고 좋아요를 안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찐팬으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 30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300전사가 되는데 아직까지 300전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쳐댔는데 전사가 될 뻔하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전사들이 있어야지 가서 같이 으쌰으쌰 막 가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삼성전자가 보기에는 좀 쉬운 것 같아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 투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골로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면 좋아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16% 뛰었어요. 2,640전에서 마감을 했고 외국인들 기관회들 동만배수 했고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도 오늘 좋은 말을 보였어요. 이 내용은 전 시간에 다 이겨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777억 샀네. 하이닉스는 1,163억, 두산 에너빌리티 993억 순매수 했어요. SDI 281억, 포스콜딩스 244억, 메리츠 금융지주 244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삼성을 사야 돼. 기관회들은 어떠냐? 삼성전자를 1,022억, 하이닉스 583억, 두산 에너빌리티 463억 샀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니까 주가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랜드플래시 가격 상승세, 또 하이닉스의 신제품 양산 시작 기대감. 하이닉스가 요즘 좀 뜨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신제품 나왔다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가는 주가가 아니라 참 실적은 완전 엉망인데 그때 신제품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서 하이닉스가 좀 주가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5월부터 세계 최고 기술을 적용한 238단 그 랜드 양산을 시작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전율 대비 7.58포인트 올라서 883.7일로 마감을 했죠. 하여튼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미국 금리 동결 기대감에 전율 대비 0.94% 떨어져서 1,291.5원. 깜짝 놀랐어요. 환율 많이 빠졌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좀 ETF 이런 것들이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비트코인도 0.7% 빠지네 3,488만 원에 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고 재미있는 소식들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국 듀역증 시행 S&P500 지수가 8일 직전에 최저점인 지난해 10월 3,577.03 대비 20% 올라가지고 벌써 4,293.93이에요. 마감을 했죠. 이렇게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어요. 월가에서는 지수가 직전 저점보다 20% 오르면 강세장으로 봅니다. 강세장.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S&P500 지수가 1948년 이후로 최장기간인 248 거래일간의 약세장을 끝냈다. 그렇게 전합니다. S&P500 지수를 이끈 것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인데 특히 생성형 AI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열기도 증시를 떠받치는 것 같아요. 미국의 5월 B농업 부분에 신규 취업자가 전월 대비 33만 9천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어요. 그 넘쳐나는 일자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쌓아놓은 초과 저축이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월가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14일 중요하죠. 미국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뉴욕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1차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시장은 FOMC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이날 오전 1시 기준 77.1% 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은 22.9%다. 그렇게 봅니다. 뉴욕발 훈풍에 그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합니다. 코스피는 1.16% 올라서 2641.16에 마감을 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파는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엔비디아 차익 실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 또 에코프로비엠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기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잠시 보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 중에 주식 수량이 좀 많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보면 30대, 40대, 3, 40대 분들이 상당히 강세더라. 이분들이 보통 삼성전자 한 1만 주씩 갖고 있어요. 1만 주 이상을 갖고 있는데 대단한 분 같아요. 아주 존버 정신, 철저히 존버 잘 붙이고 있어. 저는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잘 모으고 있더라.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끈기와 열정,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하다 보면 주가 막 빠지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리고 자꾸 외인들이 개미들 스트레스 엄청 줍니다. 스트레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이거 몇 번 하면, 세 번만 겪어보면 야, 이거 주식 투자 해야 하냐, 이거 때려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화가 치밀지, 어떤 때는.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래서 외인들은 우리 개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일명 개미터리 한다고 하죠. 이제 전략으로 계속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 개미들 포기해가지고 추가 팔고 도망가는 거야. 팔고 도망가면 어쩌겠어. 그때 쌀 때 우리 외인들이 사는 거죠. 그 사이에 기관 애들은 단타라 치고 있는 거고 기관 애들은 단타 치고 있고 외인들이 주로 주가를 가지고 놀죠. 띄우는 것도 결국 외인 수급입니다. 이 개미들이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올려가면 이거 불안한 겁니다. 이건 팔아야 돼. 고점 신호야. 이거 보면은. 겁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삼성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개미들 달라붙었다 시작하면 함템포 좀 쉬어야 돼요. 개미 털어낸다. 개미가 판다. 야, 이거 개미가 판다는 것은 이때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역발상 거꾸로 해야 한다 하는데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이분은 우선주가 8400주야. 이거 맞네요. 8400주. 2년 만에 평당가. 이제 겨우 탈출했다고 하는데 손익은 90만원대. 조만간 손익도 나니까 한번 나기 시작하면 금방 오를 겁니다. 금방 오를 거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하다보면 90만원 아니라 900만원 나중에 9천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악바리 정신으로 끝까지 한번 참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방송은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새벽 06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십시오. 굿나잇. 보충법에 브라이트가